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바람만 스쳐도 통증이 느껴진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통풍 지난해 통풍 환자는 31만 명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8.5%씩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추운 겨울 통풍 환자가 가장 많습니다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신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통풍은 몸 안에 요산이 과다하게 증가하면서 발생하는 염증성 질환입니다 소변이나 땀 등으로 배출되지 못한 요산이 우리 몸속에 쌓이게 되고 면역체계가 이를 해로운 물질로 인식하면서 공격해 통증이 생기게 됩니다 통풍의 원인은 비만, 고혈압, 당뇨 등 만성 질환과 함께 지나친 음주와 스트레스 등이 지속되면 발생하기 쉽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조사 결과 지난해 통풍으로 진료받은 환자는 31만 명 이 중 대다수가 겨울철에 병원을 찾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겨울철에 대해서 날씨가 추워지면 관절 주변의 혈관들이 수축을 하게 되고 수축되면서 관절 주변 온도가 더 내려가게 됩니다 인대 및 근육이 경직되고 수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더 통증을 느낄 수 있겠고요 통풍 환자는 무엇보다 올바른 생활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육류나 어폐류, 특히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겨울철에는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건강의 균형 상태가 무너져 증상이 더 악화되는데 걷기나 자전거 타기와 같은 유산소 운동은 통풍 완화에 도움됩니다 운동량이 줄면서 관절이 더 경직되고 통증이 늘 수 있기 때문에 원래 하시던 운동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그래서 가볍게 걷기나 또는 실내에서 할 수 있는 자전거 타기 또는 그냥 실내에서 의자에 앉아서 할 수 있는 다리 폈다 부렸다는 운동들 쉬운 것들부터 운동을 유지해주시는 것을 권장하고요 날씨가 추울 때는 온찜질이나 반신욕을 통해 관절 주변을 따뜻하게 하는 것도 통증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ABN 뉴스 신지연입니다 MBC 뉴스 신지연입니다